어떻게 하노? 카타베네.. 어? 판톤 뭐야? 소프트 판톤 올리는 강대? 바이크.. 아.. 젤리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왜.. 어.. 뭐야 뒤에 정글 있네? 아.. 시트릭 오게 이득? 아.. 헷칼이 많다. 아.. 자벨 뺐다.. 뺐다고.. 정글 왔다 갔는데.. 죽었다 쟤.. 나이스.. 나이스! 한 번 계속 떨핀데 암살 가나? 몰라 가는 중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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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하나 잡았고 아.. 빼자 빼자.. 어우.. 아니 우리 바텀 맘? 뭐야.. 점을 가있었다 저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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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봐봐.. 피 찬거 봐봐.. 그니까 치가면 필수라니까 쟤.. 아.. 아.. 왜 안죽지 저거 자꾸 딸피로? 아.. 저 거지요? 아.. 먹자 먹자.. 욕먹자 아이 씨 형 욕먹고 있더건우 도망가 뭐지않izi 나간다 나간다 먹이고 있어봐 사봤다 깜짝때네 피보소 피보소 이 킬 땄다 방금 밑에서 피면 우야노 피가 저렇지 않은데 내가 뭐 싸우면 되겠노 됐다 1L까지 튀어라니 어차피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모든걸 걸어야 된다 여기서 아니 나는 치속싸움이 안된다고 나는 오 반쪽 저벨 뺐다 왜 아니 내가 쫓아올줄 알고 저벨 뺀듯 그 bodily 흠 이거 끝났어 요기옇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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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혼자 먹어볼게 내가 에이 점만 따주면 오잉만 줘 패널 오잉 아이쿠 거더라 주지 어 있어 이 시겨봐 거짓아